0093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참엔지니어링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은 동사는 fpd와 반도체 장비의 개발과 제조 슬래시 판매 및 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며 연결회사는 경기도 및 중국 등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 고객사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이며 2022년 말까지 전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의 누적 2,400여 등도 대 리페어 장비를 납품할 예정 디스플레이 고성능 광학 검사 장비와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정밀 미세 가공 장비 등 신사업 영역으로도 확장.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fpd와 반도체 장비의 개발과 제조, 판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종속기업을 통해 금융 및 부동산 개발업을 병행하고 있음 대시 lcd, 어몰드 등 패널 제작 시 발생되는 결함을 레이저로 수리하는 장비와 반도체 웨이퍼 공정을 위한 장비 생산 및 판매가 주요 사업임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하엄 트레이딩 생하이, 무역업, 와 차엄 트레이딩 비에트남,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을 보유함 재무 대시 주력인 리페어 장비의 국내외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참저축은행의 연결대상 제외 영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과 인건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며 외화 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리페어 장비 부문의 안정적 수주 잔고 확보에도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과 참저축은행의 매각 영향 지속 등으로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참엔지니어링의 시가 총액은 43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94위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상장 주식수는 5,886만 7,409주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퍼은 4.0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5.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9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0.45배, 163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6억원, 70억원, 2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5억원, 68억원, 마이너스 11억원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16번지 30%이고 유보율은 241.09%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0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7.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엔지니어링의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3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731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732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총가는 736원이며 주가가 참엔지니어링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총가는 736원이며 주가가 참엔지니어링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참엔지니어링은 거래량 83,04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2,601흥한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7,00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820주, 메리츠에서 4,000주, NH투자증권에서 2,98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7,738주, 한국증권에서 17,466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8,40주, 메리츠에서 7,217주, 키움증권에서 6,15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1,18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엔지니어링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현재 2,940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